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오늘 영상은 오늘은 제목이 좀 쎄죠? 쌍으로 미친 MBC KBS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유튜버니까 허락되는 표현이겠죠? 언젠가 이런 말 못하게 되는 자리에 가면 그때는 말보다 더 센 힘으로 견제하겠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MBC 제3노조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MBC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3노조는 민노총 언론 노조의 반대 세력이죠? MBC 제3노조는요 2017년 12월 8일을 학살의 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민노총 언론 노조원들이 제작 거부를 하다가 문재인 당선과 함께 점령군처럼 들어오죠. 그리고 파업 불참자들을 회사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보도국장은 중계차 PD시키고 앵커는 영상편집부에 미발령 대기자 만들어 놓고 아나운서는 레코드실 보내고 취재기자는 영상편집자로 돌리고 공식 조치가 이 정도면 인격적인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죠. 당시에 파업 불참자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갑상성 기능저하증 수면무호흡증 줄줄이 지병에 그러다 암수술 받은 사례도 있고요. 심지어 유산을 경험한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민노총 언론 노조가 저 거대한 회사를 먹었을까 신기하죠. 그런데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그럴만해요. 정말 지독합니다. 정치적 입장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그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 선악구도 좋아하잖아요. 이런 걸 좀 선악구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뉴스 보면서 어? 왜 태극기 집회 한 건 안 나오지? 왜 이 소식은 안 나오지? 궁금할 때 있죠.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MBC 정상화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정치 성향 조사하고 사찰하고 기사 검열하고 그랬답니다. 언론 자유 외치고 박근혜 블랙리스트 타령하던 사람들이 참 재밌죠? 너 태극기 집회 기사 썼더라 왜 썼어? 누가 쓰자 그랬어? 너 문재인 후보 유세 차량이 교통사고 낸 거 썼더라? 그거 누가 시켰어? 이러고 다녔댑니다. MBC가 그렇게 민노총 기준으로 대성공을 하니까 KBS가 자극을 받았는지 요즘 KBS도 미쳐갑니다. KBS는 디지털 뉴스 플랫폼까지 편파보도, 여론 조작에 이용하죠. 지난 26일에 KBS 디지털 뉴스 네이버 포털 톱으로 건 게 뭘까요?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의 인터뷰입니다. 와 핫하죠? 내용은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북핵 문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일방적 견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톱뉴스는 배우 문소리의 소신발언 근데 이상한 건 26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클릭수, 기사수 등등의 데이터로 볼 때 가장 핫했던 소식은 더탐사의 한동훈 장관지 무단 침입이었습니다. 그런데 KBS 네이버 포털은 그건 감추고 권영길의 정부 비판을 전면에 내걸었어요. 이상하죠? MBC, KBS 다 공영방송인데 왜 민노총 방송이 됐습니까? 공영방송으로 돌아와야 국민들이 다시 사랑을 하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요 국민의힘 방송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파 방송하자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방송하고 민노총 방송하는 동안 다 망해가니까 다 죽기 전에 우리 모두의 방송으로 돌아와서 방송 살리자는 겁니다. 광고 수익 늘리고 흑자 경영하면서 시청률 올리고 사업 확장하면서 비정규 일자리, 스태프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상황 파악이 되십니까? 지금 민노총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면 우리에게 안 좋은 겁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나라가 살든지 말든지 하죠. MBC, KBS가 민노총 언론 노조에 점령된 세상 어쩌다 이 시경까지 왔습니까? 18 55 0410 4시 플라워 광고입니다. 5 5 5 5 5 6 5 6